아침엔 묵상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11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11기하 8장 16절부터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왕 5년에 여우사밭의 아들 여우람이 유다왕이 되었다. 그는 32세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우악이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우악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우람이 나라를 다스릴 당시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우람이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으나 그들은 즉시 에돔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가 야음을 틈타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자 그의 부하들은 사방 흩어져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부터 에돔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이와 떼를 같이하여 림나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 밖에 여우람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우람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주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우람왕 12년에 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무리의 손녀 아달레아였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사람과 결혼하여 그들처럼 여우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우람왕과 합세하여 길라세 라못에서 시리아의 아사엘 왕과 격전을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요우람왕이 부상을 입어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가자 아하시아 왕은 그곳으로 가서 그를 문병하였다. 계속해서 저희가 11기 하에 나와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반복이에요. 반복. 뭐의 반복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들이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더 알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이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계획과 뜻이었는데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자됨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하베 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하베 집안 사람들처럼 악원해하고 이렇게 범죄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거나 다 같은 얘기지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가 주권자되서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19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위세계의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왕들이 잘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쁜 짓을 막 하고 그런 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주권자 되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 내가 판단하고 내 맘에 들어야 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욕망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약속하셨거든요. 신실한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그 선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고요. 기도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과정.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무엇보다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황 중에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주권자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백성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권자 되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주권자 되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것도 잘난 척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다시 깨닫고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